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수다영상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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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옛날부터 옛날부터 제 연애 썰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풀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진짜 사랑이 세거든요. 사랑의 미친 세인데 제 유튜브를 저희 친척, 가족, 제 친구들 제 전남 친구들 다 보겠죠. 그래가지고 좀 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모든 사생활을 유튜브에 공개한다지만 그래도 좀 뭔가 연애 부분에서는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맨날 공한다한다 공안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한번 아주 살짝 제 연애 흑역사를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우리들 기름만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냥 수다 떨면 심심하니까 요 브러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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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팅글이랑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수다 떨어볼게요. 일단 제가 연애 썰 풀기 전에 수다니까 하나 인기해보자면 제가 요즘 들은 생각이 있는데요. 왜 내 옛날 영상들이 인기가 많은데 아직도 내 요즘 영상들이 인기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제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모든 영상의 소리들이 팅글에만 신경쓰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팅글에만 신경쓰는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거 하는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팅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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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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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퓨여가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애 얘기를 해보려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보태솔로였거든요. 제가 여중여고를 나와가지고 제 주변에 보태솔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보태솔로 그 단 단독 지금으로 다 지금 단독이 있었는데 거기에 맨날 제가 그랬어요. 난 이 단독에서 제일 먼저 탈출하겠다. 난 이 보태솔로 너넨트 중에서 내가 제일 1등으로 탈출하겠어. 이러면서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중여고에 학원도 여자애들밖에 없는 학원도 밖에 안 다니고 주변에 하는 남자도 없고 초등학교 동창도 지난 남자애들도 없고 그리고 제 영상 수다영상 보셨으면 하실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연애인이 미쳐 살았어요. 슈퍼주니어 사장님 그래가지고 계속 견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중학교 때는 진사랑을 만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어떤 학원에 그 학원에 남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안경을 키면 가슴이 좀 열려간단 말이에요. 남자한테 저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에 남자들이 아빠 아빠랑 오빠랑 다 안경을 껴서 그런지 감장 색깔 풀 때 안경을 끼면 되게 저는 호감도가 상승하고 뭔가 설렌단 말이죠. 근데 그 학원에 이제 안경 낀 남자가 있었는데 개를 되게 좋아하게 된거에요. 진짜 개를 꼬실거라고 막 쭈팍 스킬 같은걸 싣고 막 그랬어요. 그 시절은 그랬어요. 근데 막 어 똑같은 음식을 맨날 먹으면 그걸 느끼욕이 느껴진다고 해서 맨날맨날 개앞에서 날개요유 먹거든요. 그 지금 그 용량때문인지 날개요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무튼 저는 막 그때부터 엄청 대놓고 좋아했었어요. 대놓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제가 지 좋아하는거 알고 약간 그냥 그거를 즐기기만 했던거 같아요. 막 그렇게 뭐 받아주고 그런 적은 없었던거 같아요. 저는 맨날 옛날에는 좋아하는 남자 5252 라고 조정했었던 말이에요. 그럼 연락온다고 그래서 5252로 조정해놓고 맨날 기다렸는데 걔는 딱 기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걔랑은 그렇게 심각하게 끝났고 그 학원에서 어떤 오빠가 저 번호를 탔는데 좀 무서웠어요. 그때 슬리닝 선수 중에 밥셉 이라는 사람이 유명했는데 약간 밥셉 닮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번호를 따는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 손목을 딱 잡고 잠깐만 알리겠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웠고요. 그래가지고 오빠도 무서워서 번호 주긴 했는데 그리고 제 친구들이 남자 소개 남수라고 하죠. 남자 소개를 해줬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친구가 소개를 한 명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별로 안 받고 싶다. 관심이 없다. 이러는 걸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나 소개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코덕킹한테 제가 제 첫 남친구가 된 건데 이 썰은 좀 대박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암튼 그 소개받은 남자애가 뮤지컬의 한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교육의 영향으로 제가 뮤지컬과 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암튼 저는 그때 제육 준비생이었고 그 남자애는 뮤지컬 입시생이었어요. 그래서 얘랑 되게 자유롭게 두 달인가 사귀었는데 약간 좀 안 맞았어요. 집착이 심했다가 혹시 그 친구가 무섭네요.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되게 잘생겼었어요. 잘생기고 기도 크고 제가 안경 낀 거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안경 끼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너무 저랑 안 맞고 저희 집이 되게 보수적이라서 부모님이 되게 막 5시 6시만 돼서 집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걸로도 많이 싸우고 근데 어느날 걔랑 이렇게 도서관 데이트를 하고 집 가기 전에 막 공랭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보니 꺼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엄마, 아빠, 오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약간 제가 과잉 보호받으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랑 걔랑 이제 공랭거리는 거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다 와서 엄마, 아빠, 오빠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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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동리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친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뭐 이러냐고 어디 가냐고 막 난리가 왔었던 거예요. 근데 제 옆에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랑 오빠가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막 물어본 거예요. 막 공부는 잘하냐면서 막 모의고사 몇 등급이냐면서 막 근데 걔가 막 저는 막 이렇게 하고요. 이런 사람이고요. 막 이렇게 했었대요. 그 그 오빠가 남식 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막 막 저도 그래서 남자만의 비밀이라면서 막 뭐라보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안 그랬는데 그냥 안 맞아서 저 이렇게 헤어졌다. 걔랑은 그러고 나서 저의 길고 긴 짝사랑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체육학원에 다녔을 때 어떤 남자를 좋아했는데 걔를 거의 2년동안 짝사랑하느라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연애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약간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지 아예 몰랐어요. 저는 막 엄청 숨겼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약간 진데레 스타일로 막 또는 아 왜 이러는데 막 이러면서 아 진짜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는 주변에 남자도 없었고 체육도 시작한 젊은데 꼭 체육학원에서 저만이었거든요. 저희 학년에 그래서 너무너무 놀림도 많이 봤고 그래서 좀 되게 톡톡거렸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막 아무것도 너무 그러니까 저 생각은 조용히 있었단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거의 2년 동안 걔 짤사랑은 하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얘한테 고백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날 걔가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물 내서 걔랑 같이 병원에 가줬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택시 안에서 걔 숨자가지고 막 그랬던 말이에요. 그리고 아 어떻게겠다. 오늘 그래도 가려고 방먹었으니까 고백해서 집 가서 카톡을 고백했을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그니까 좋아한다 하고 제가 뭐 뭐라고 말은 안 하고 사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아 몰랐다. 너가 나 좋아하는지 몰랐다. 그냥 이러고 그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가도 학원에서 전상만 치고 막 학원 여자친구라면서 저를 막 가지고 놀았거든요. 아무튼 그랬었고 그랬는데 너무 또 저주스럽게 같은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뭐 저는 좀 싫다 안 끝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걔랑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대학교 갔기 전에 상담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애가 좀 맘에 드는 거예요. 까블렁까블렁 재밌고 훈훈하고 그래서 그 남자애를 어떤 애가 알길래 나 제 맘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남자애도 제가 맘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걔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성사가 된 거예요. 걔랑은 한 백일 사귀었나 한 백일 사귀었나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걔가 일베 중이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일베 저 장소가 있대요. 내가 이거 뭐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일베 안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막 그렇게 일베가 유명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하지마라 이런 거 그렇게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막 정치적인 그리고 고인 고인 모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어려가지고 저도 어떻게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자인고 얘기하는데 근데 걔가 바로 다른 여자가 생겼나 그래서 걔를 욕하고 다녔어요. 이 환승남 바람난 놈이라면서 막 그랬는데 그걸 듣고 걔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뭐 니 뭐 되냐면서 막 니 일진이 하면서 20살인데 그러면서 막 나한테 겁나 겁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체대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산이고 체대 친구들이 얼마나 의리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센 애들이 가영아 내가 처리해줄게요. 걔 번호 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으니까 걔 번호 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말로 손줄을 해줬죠. 가영아 대지 마라. 니 뭔데 니는 뭔데다. 니 어디 사는데. 니 어디놈인데.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구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첫 번째 남자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첫 번째 남자친구 이름이 만약에 해파리다. 해빨이야. 니 같은 놈이 없었구나. 해파리야. 그립다. 이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21살 때 제 생일날 부산 서면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갔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해파리가 있는 거예요. 톡톡 놀래가지고 술도 마셨겠다. 가서 톡톡 그러니까 나 가영이야. 왜 이렇게 이뻐졌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기간에 좀 잼민이 느낌이었는데 또 21살 때는 좀 약간 성숙하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지냈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너무 반갑다. 진짜 번호 물어보대요. 그래서 병원 교환을 했다고 자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 이제 약속 끝나고 나서 그냥 자 한잔을 했었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아했다. 아 너무 막 그러고도 있는데 힘들었다.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 만나라. 행복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길어 전화 갔고요. 솔직히 너무 흔들린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 멋있게 뭘 흔들려. 니 여자친구한테 잘해라. 이러고 다 끊었죠. 멋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잔잔파리소주 몇 명 사셨는데 어휴 최대 시절에는 제가 1년 최대 다니고 뮤지컬걸 성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막년에 제가 좀 날렸거든요. 약간 예쁘고 운동도 잘하고 잘 놀고 뭐 요런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해봤을 때 1년에 고백을 10명 정도한테 받았을답니다.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남자 한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저사람던 남자였었는데 걔가 오래 사귄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꼰대기 뭐 그런걸로 힘들어해서 제가 그때 막 상담 들어주고 그러다가 귀가 좋아졌던 건데 그 남자애가 저랑 그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걔 나가 그 여자한테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얼마나 좋아했냐면 걔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너무 슬퍼서 자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바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진짜.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잘 안됐고 또 우수함은 몇 명 났는데 그래도 좀 CC를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아무랑도 안 사귀었어요. 제 대시절 때 그때 제가 경호과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뭐 다른 무슨 학과 무슨 학과 경호과 이렇게 해서 경호과 애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맨날 정작 입고 다니고 경호과 사람들이랑 좀 한번 사귀어 봤어야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상상 일찍 않더라구요. 그리고 뮤지컬가 가기 전에 1년 후에 휴학을 했었는데 제가 잠깐 CGP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잠깐 CGP 알바를 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뒀고 놀러 갔는데 어떤 오빠가 안경 낀 오빠가 CGP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볼리스마트 딱 제 스타일인걸 약간 하얗고 안경 끼고 마르고 좀 순딩해 보이는 약간 어둔함 이런 느낌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제 아는 오빠한테 그 오빠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사귀게 됐죠. 그때 한 1년 사귀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어리기도 했고 막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최대 제일 처음으로 1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였었으니까 그래도 좀 재밌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뮤지컬과를 가고 자였죠. 저도 맨날 자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과를 가서 또 3시 시에 보나 했는데 또 뮤지컬과에서 한 명도 사귀었어요. 다음 사귄 남자친구는 제 이제 뮤지컬과 여자 동기를 한 남자애한테 소개를 해줬거든요. 세대 동기한테 근데 세대 동기가 아 그럼 나도 친구 한번 소개시켜줄게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엄청 착하고 그런 애들만 사귀는데 제 초로 약간 양아치랑 사귄거에요. 그래도 오빠는 싹 도대요. 맨날 착한 애만 사귀다. 양아치 사귀니까 그때 걔가 오토바이 다 남자였는데 걔랑 오토바이 타고 부산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죠. 물론 재미있고 합법적으로 확실히 좀 놀 줄 아는 애 만나니까 재미있긴 하더라구요.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저는 착한 남자가 좋은데 너무 좀 어 의견 충돌이 잦았어요. 저도 막 성격이 세다보니까 근데 걔한테도 제가 찾았어요. 걔가 바로 바람났고 걔 난 200일 사귀었는데 진짜 막 울고불고불 잡았거든요. 근데 절대 안잡히대요. 너 절실 탐이 끝이니까 알겠다. 이렇게 하고 났죠. 이제 그러고나서도 그러고나서 그러고나서 저는 이렇게 잠 안죽없고 다 입만죽 다 소개를 봐서 하겠어요. 제외가 소개팅이 강한가봐요. 어느날 친구랑 술 마시고 싸워가지고 막 울면서 화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세대동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잘 지내냐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거죠. 그래서 걔가 잘 지낸다. 너무 과일하면서 친구 있냐고 이렇게 하길래 어 나면 친구 없다. 이렇게 한거 내 친구 소개해줄까 이러더라. 그래 계속 해보았는데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되게 진짜 착한 애였어요. 진짜 제일 제가 지금 사귀었던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친구 중에 제일 착한 애였어요.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 친구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게 제가 좀 그때는 뮤직홀까지 안 있다고 정신도 없고 어려가지고 약간 갑질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걔한테 차이고 1년동안 힘들었어요. 1년동안 걔를 못 잊고 맨날맨날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걔를 못 잊어서 했는데 붙잡진 않았어요. 저는 저 싫다함이 그치거든요. 1년을 사귀고 나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공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랬던 남자친구를 만나고 좀 걔 길게 장기 연애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에 하는 거는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로 있는데 저는 솔직히 솔직히 제가 연애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매달리는 걸 싫어해요. 제가 제가 더 좋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하면 이게 싫어하고 말고 떠나서 제 마음이 식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덜 좋아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사랑 많이 받는 연애를 했고 또 착한 애들 왜 만났어요? 착한 애들이랑 저랑 잘 맞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실 때 초반이니까 결혼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연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고 제가 연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여기 거의 다 저보다 어린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놈 저놈 다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다치지만 않게 안전히 표현하시고요. 누가 봐도 인성이 그르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맞고요. 그냥 나 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도 만나보시고 그러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내가 좋아해서 절절하게 매달리는 건 해도 한번 해보시고 진짜 잘생긴 남자도 만나보고 진짜 못생긴 남자도 만나보고 그냥 만약에 내 본인이 미혼주의 미혼의 주의가 아니라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하고 싶거든요. 결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좀 악목을 키우고 좋은 남자를 보다 전에 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워낙에 사랑받고 사랑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사랑하고 싶은 상태예요.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너무 흑역사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흑역사는 이겨주시고요. 저 진짜 75년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시면 하시고요. 흑역사 얘기하다보니까 찔려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제 연애 썰 재미있으셨나요?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이 후련하네요. 아무것도 얘기하는 건 했어요. 아 그래서 퍼즈나 친구가 진짜 대박인게 제가 제 대단이다가 뮤지컬과 전과했잖아요. 그 뮤지컬과를 그 첫 퍼즈나 친구가 내 딸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걔는 1년 재수하고 저는 1년 유학하고 전과해서 돈 긴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마쳤는데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하고 3년을 지냈답니다. 근데 4학년 때 같은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랑 부인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적인 대화 남편도 안 하고 맨날 연기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끝나면 근데 제가 걔랑 사귀었던 거 아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아는 친구가 아 진짜 언니야 너무 웃기다면서 언니의 해파리랑 안 인적하는 거 너무 웃기다면서 비밀이라면서 이러고 해파리랑 연기할 때는 막 그냥 옆에 자꾸만 갈고 설마 여다가 양 뜯으면 절대 사적인 대화 안 하고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무슨 인연인가 악연인가 좀 했었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또 3학년 대학교 3학년 때 올슈컵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때도 제 저를 좋아하는 옆에 남자 캐릭터가 파트너가 있었는데 걔랑도 싸운 거예요. 근데 뽀뽀해야 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걔랑 뽀뽀했거든요. 걔 한 것만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그 공연 끝나고는 친구들이 아 진짜 너네 사람들이 다 사이 좋아 보인다 내가 무슨 소리 안 하면서 내 파트너는 나 싸와서 말도 안 하는데 맨날 뽀뽀한다면서 막 그랬었답니다. 또 다음에는 어 뮤지컬과랑 세대설도 좀 벌고 싶은데 어 그 학교 사람들이 볼까봐 솔직히 솔직히 말은 말은 못하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이 들면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뮤지컬에 대한 공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뮤지컬과 얘기는 조금 조인스럽네요. 최대 세대 얘기를 다음에 해볼까요? 듣고 싶은 수다나 설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가 나네요 제 얘기하니까 역시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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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되시구요 굿나잇 되시구요 굿나잇 되시구요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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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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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